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쭉 드려왔습니다마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충돌의 본질은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국힘당의 공천 과정뿐만 아니고 국힘당의 그런 총선 결과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유난 충돌의 본질을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동훈 씨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싶지 않을 겁니다. 제 눈에 보이는 것이 남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잘못 볼 수도 있고 제가 잘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눈에는 뭐가 보는 거 하니까 한동훈 씨의 욕심이 너무나 강하게 보이는 겁니다. 한동훈 씨는 사심이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사심이 없기 때문에 사심이 보인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신평시가 항상 옳은 논평을 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나이가 든 사람 눈에 한동훈 씨의 그런 은행이 어떻게 비추어지는가를 글을 떠올렸네요. 그래서 한 번 여러분들 소개하면서 제 의견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든 사람 눈에 보이는 한동훈 입니다. 요즘에는 뭐죠 나이에 대한 그런 존중감 이런 것이 많이 사라져버린 사회가 됐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세월의 무게가 에서 가졌게 된 경험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한동훈 씨가 여러분들 국회에서 그렇게 상대방을 그냥 묵사발로 만들 때까지 뭐죠 말싸움을 하는 걸 보면서 저거는 저 양반이 정치인이 되면 저거는 저렇게 하는 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던 사람들은 나이든 분들한테서 제법 있을 겁니다. 저거는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이겨야 되는 겁니다 상대방을. 항상 상대방을 묵사발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사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실상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 보게 되면 그냥 대통령실을 묵사발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번 사태로. 그래서 참 대통령에 대한 애정이 교차하는 사람으로서는 대통령이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인복이 없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신평변호사의 이야기는 나이가 든 사람이 볼 수 있는 한동훈의 의도와 저의라는 부분을 이해하도록 하는 거죠. 한번 보시죠. 얼마 전에 올린 겁니다. 여건 내부 갈등의 완전한 해소를 위하여. 이번 여건 내부의 갈등은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밥 한 번 먹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한동훈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여러분들 특성과 윤 대통령이 맞부딪힌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조적인 특성인 겁니다. 변경할 수가 없는 남자 50대면 상당히 바꾸기가 힘듭니다. 그거를 부하일 때는 못 본 거죠 대통령께서. 그러나 이제 권력이라는 완장을 차고 본인이 당권을 장악하고 공천관리위원회를 장악하니까 그게 이제 여지없이 드러난 겁니다. 20년 동안 알아봤던 부하가 아니라는 겁니다. 갈등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신평변호사의 지적한 내용은 나이가 좀 떨고 조금 있게 생각하고 사는 다음 눈에서는 한동훈 씨의 최근 은행을 보면서 비슷한 여러분들 진단을 할 겁니다. 첫째 한동훈 위원장과 그 척근 세력의 과도한 대선 행보다 이거거든요. 욕심인 겁니다. 물론 본인들이야 욕심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내 눈에도 그렇게 보이고 신평변호사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둘째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확인되는 한동훈 위원장의 중도 확장력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다. 한동훈 위원장과 그 척근 인사들은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통해 한동훈 위원장의 중도 확장력 신장 지지율 확대를 노렸고 그런 차원의 척근 인사의 윤 대통령 내부에 대한 망발이 쏟아져 나왔다고 본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갈등의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일들을 찾아보았으면 한다. 어떻든 대통령 지지도가 그렇게 여러분들 항상 부진한 상태니까 차별화를 통해 가지고 뭐죠 총선 승리에 대한 출구를 찾아야 된다. 그런 욕심이 크게 작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대선은 택도 없는 이야기죠. 대선은 총선에 승리할 때 부산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총선에 승리할 수 없는 겁니다. 진실되지 않기 때문에 승리할 수 없는 것이고 사심 없이 문제의 본질을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대선 고지까지 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냥 크리넥스처럼 버려질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겁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길길이 날뛰겠죠. 아니 공박사님 더 이상 흔들지 마십시오. 그러나 제가 사심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논평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니까 변할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한동훈 씨의 최근 행보를 보게 되면 본인이 미래 근력의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너무나 여러분들께 확연하게 보이는 겁니다. 미래 근력은 무슨 미래 근력의 핵심입니까 선거에 패배할 건데 어떻게 미래 근력의 핵심인 겁니까 정신들이 전혀 없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머리하고 세상 사는 지혜는 또 다른 차원인 겁니다. 검사는 똑똑하고 이러면 나쁜 놈 때려잡으니까 문제가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치파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한동훈 위원장이나 그 측근 인사들은 대통령 인기가 3년 이상 남은 상태에서 과감한 대선 행보를 통해서 미래 근력으로 현재 근력을 이기겠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 좋다. 그것은 망상이다. 절대 한동훈 측에서는 이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신평 변호사의 의견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거든요. 이번 사안에 여러분들 바로 방아쇠라는 것은 여기서 출발한 겁니다.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통해서 미래 근력의 이런 확고한 교두보를 여러분들 구축해야겠다 너무나 뭐죠 너무나 비열하고 너무나 저급한 상황 판단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대권이 열리지가 않지 않습니까 대권은 그야말로 여러분들 행운도 있어야 되지만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죠. 언젠가 제가 한국의 굴지 여러분들 기업에서 최고까지 올라간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중간에 여러분들 한 그때 한 2시간 3시간 정도 강연이니까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 출신 여러분들 분한테 내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출세를 하게 됐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분 말씀이 지금도 머릿속에 하나 있는데 제가 공 박사님 아시다시피 엔지니어 출신이지 않습니까 저는 뭐 이것저것 여러분들 계산하지 않고 지금까지 조직에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사심 없이 내려왔기 때문에 오늘까지 그냥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단 한 번도 사심을 개입해서 회사에 의사결정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지금부터 오래전에 여러분들 그분하고 나눴던 대안인데 지금도 머릿속에 확 박혀있는 것 있죠. 사심이 들어가게 되면 본인들은 똑똑하니까 여러분들 다 남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눈치채고 냄새를 다 맡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소위 명품병 사건의 진상을 알아보려고 하기는 커녕 윤 대통령 네 분에게 치욕적인 망언을 한 측근인 사람은 좀 더 진솔하게 사과를 하고 또 그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절대 책임을 안 지겠죠. 그럼 밀린다고 생각할 테니까. 그래서 한동훈 씨하고는 완전히 뭡니까. 다른 겁니다. 사람이. 다음으로 한동훈 위원장의 중도 확장력 미약의 결함을 윤 대통령을 치받는 반사효과로 초리될 급속한 인기상승으로 만회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설사 그렇게 인기가 대폭 올라도 그것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가는 과거 유승민 의원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제안은 이런 진단은 나이가 좀 든 사람들이 내릴 수 있는 진단이기 때문에 한동훈 측근 인사들이 이런 진단을 보게 되면 콧방귀도 안 낄 겁니다. 웬 늙은 사람이 헛소리를 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이게 저는 정확하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이번 사건의 이면에는 한동훈 씨의 과욕과 과신이 있는 겁니다. 한동훈의 사심이 있는 겁니다. 본인이 진짜 현명하게 대권 고지에 욕심이 있으면 완전히 자기를 죽이고 사심 없이 매살을 해나가고 그리고 대통령하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나가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부산물로서 운이 좋아서 본인의 대권 고지가 열리면 좋은데 대권이라고 이러면 코가 아니면 권대도 절대 대권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선거에 질 건데 어떻게 대권을 갑니까. 제가 한동훈 씨하고 여러분들 경쟁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동훈 씨는 총선에서 못 이깁니다. 소위 정치검사로 살아왔기 때문에 못 이기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선거 조작에 여러분들 침묵하는 순간 한동훈은 패배한 겁니다. 물론 대통령도 패배하신 거고. 지금 사태에 여러분들 본질이 어디 있습니까. 김기현이를 왜 내렸습니까. 결국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고를 쓴 거에 문제의 핵심을 모두가 외면했기 때문에 인요한이를 등장시켜 김기현을 내려앉히고 한동훈이를 꼽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 만사에 사소한 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옛날에 여러분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면 그러면 다음 단추가 제대로 끌일 수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이나 한동훈 여러분들 비대위원장이나 간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진실과 핵심에 침묵하기로 하는 순간 그것을 호도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이 모든 사다리 다 연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안과제가 이런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본질과 핵심을 뭡니까 이렇게 찾거나 그런 노력을 등한이 하기 쉬운데 그러나 본질과 핵심을 봐야 문제의 해결의 대안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신평 변호사 이야기 가운데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신평 변호사가 여러분들 나이 든 사람 이야기를 좀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뭐 좀 이렇게 날리는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는 사람의 끄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다른 하나는 고난의 서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 한동훈이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말싸움 잘하고 순발력 있고 똑똑하고 그 정도인 거지 사람을 끄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매력이지 않습니까 매력이 있어야 되잖아 사람이 사람이 매력을 뭡니까 그게 계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중도층의 소구력이 약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외면한 채 임기가 남은 현직 대통령 내외분을 공격하는 것은 좀 졸렬한 일이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기는 것이 총력을 한동훈 위원장이 기울여야 된다. 신평 변호사 역시 대한민국이 지금 직면하고 있고 윤 대통령이 직면하고 있고 국민의힘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진실 선거 공정성의 제도 회복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외면하기 때문에 항상 대안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대안으로 흘러가게 마련인 거죠. 한동훈이가 국민의힘에 이기는 총력을 기울이든 관계없이 국민의힘은 패배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왜 득표수 조작이라는 진실을 본인들이 다 뭐죠 외면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이미 뭐죠 아수라판이 이런 전개가 된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그는 저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이란 투표 사전 투표자수를 세는 것이라도 관철시켜 가지고 선거 문제를 조금 더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여러분들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이제 여기 팀솔로라는 분이 말씀하셨는데 공박 저하고 여러분들 윤 대통령이 동갑이지 않습니까 1960년생이죠. 한국 나이로 올해 63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심하게 질책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대통령이 잘 되셔야 우리가 좀 편하니까 그래서 대통령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더 잘 이해할 겁니다. 대통령을 보면 천영역이 뭡니까 대학 때 만났던 서울의 중산층 출신의 남자인 겁니다. 너무나 희한한 겁니다. 대학 때 만났던 서울의 중산층 출신의 천영적인 남자가 대통령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해를 할 수는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지금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선거가 조금 더 공정해질 수 있도록 국민의힘의 특별위원회가 이번 주 내에 어떤 결론을 낼지를 지켜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나숙자님께서 공부학사님 구독자 수는 6년 전과 비슷합니다. 그렇죠. 4년 전하고 비슷하죠. 4년 전. 4년 전하고. 아마 이 사람들이 구독자 수를 정해놓고 그 구독자 수를 넘었으면 계속 빼는 것 같아요. 구독자 수를. 그래서 이제 구독자 수를 어제 거제까지는 이번 달에 1200명이 늘었는데 그걸 800명을 어제 왕창 또 뺐으니까 그렇게 조작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루는 순간 채널 성장은 중지가 됐으니까. 그래서 다른 우파 유튜브들이 선거 문제를 다룰 수가 없습니다. 다루는 순간 바로 이런 박해가 들어오기 때문에.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